삼성 SDI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사실상 첫 흑자에 힘입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건데요. 반면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리콜 비용이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할 걸로 전망됩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기록했던 적자를 만회할 만큼 의미 있는 흑자 규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 2분기 전체 매출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00억 원으로 180% 넘게 급증했습니다. 삼성 SDI는 하반기에도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흑자가 지난 2019년 4분기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신규 배터리 젠5의 양산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향후 고객사와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젠5 배터리는 현재 헝가리 신규 라인에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분기부터 BMW를 필두로 해서 공급할 예정인데 4분기부터는 자동차 전지 매출 신장에 기여가 클 것으로... 삼성 SDI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이익 1조원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신했습니다. 코실적을 기록한 삼성 SDI와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적자가 예상됩니다. ESS 리콜에 따른 일회성 비용 4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 역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자폭은 크게 줄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은 각각 오는 29일과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